표현 하나로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3초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일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도 아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답답한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사람과 돈이 따르는 센스 있는 3초 표현 이 책을 추천하다 꽉 막힌 일상의 이별을 고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당신을 위해 말 한마디로 자신만의 매력을 발휘해 삶을 빛내고 일, 인간관계, 인생 최고의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을 담았다 솔직한 말로 인생을 바꾸는 89가지 심미대화술 아이템하우스의 3초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